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니아 2장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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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인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그 2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회계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란다면 4절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회계를 촉구하면서 부르는 두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부르며 회계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껴야 할 그 부끄러움, 수치도 느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회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겉면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숨김을 받을지 않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숨겨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스바냐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될 겸손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3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고요. 그런데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시니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이죠. 다른 사람들은요 마음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신만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 그러한 형편을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온라인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형편을 상황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명칭은 블레셋의 내 성읍의 이름입니다. 산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개, 언약계를 빼앗기는 일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가져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그 언약계를 두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다곤이 주님의 그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놔도 또 엎어져 있고 그뿐 아니라 그 언약계를 가져다 둔 아스돗이라는 그 성읍에는 악성종양이 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드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산무엘상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종양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언약계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성읍들을 치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며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예언 뒤에 7절에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평화롭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장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모합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의 후손이었던 모합과 암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모합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로세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비방하고 스스로 교만하였기에 그곳은 로시 도망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남은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로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간용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러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막같이 메마를 것이다. 정말 그곳이 사막같이 메마를 것이라고는 도저히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다. 그리고 황량한 그곳에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깃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누에는 기쁜 성이라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그만큼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곳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축제를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우와의 심판으로 보는 이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정도로 조소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우와의 날에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열방은 교만의 대가로 그 땅이 황폐하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남기시고 숨기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방의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의 선언 가운데 11절의 말씀은 예외적으로 이방 만민이 여우와를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우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쇄약하게 하니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우와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방인들이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던 신들 그 우상들은 다 쇄약하게 될 것이며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우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동기인 한 친구가 지금은 불교가 88%에 이르는 국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선교 편지를 보내준 것을 받아보았는데 7월 말에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인지 유난히 잦은 정전 때문인지 반년을 지난 집콕 생활 때문인지 집에서만 계속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로 인해서 너무 좀 지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여러 제재 조치들이 풀리고 확진자 수도 줄어 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하루는 큰 맘을 먹고 집 밖을 나섰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뜨거운 햇살의 열기조차 반갑고 또 그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새롭기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 조용한 빵집에 찾아서 2층 한켠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두 명의 아이들을 함께 선교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맞은편 한켠에도 또 저쪽 구석자리에도 사람들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첫째 아이 지우라는 그 아이가 갑자기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친구가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조용히 하라 그러한 말에도 또 집에 가서 크게 부르잖는 설득에도 더 큰 목소리로 아이가 목청껏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결국 아이의 입을 가리고 조용히 시켰지만 뜬금없던 그 지우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엄마가 나중에 다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지우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크게 찬양을 부른 거야? 지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까 그 사랑하고 찬양 크게 부른 거요? 거기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찬양 듣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으라고 부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알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찬양 부른 거죠? 제 마음 이해하죠? 너무나 귀엽고 기특한 그 아이의 그러한 말에 엄마가 오히려 아이한테 배우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경배를 받으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7월 말에 잠깐의 이 빵집 외출 이후로 지금까지도 한 번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계속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교지의 상황이 또 각각 다르겠지만 그 같은 건물 안에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성교사님들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쉽게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참 힘든 시간에 지나고 계시는데 그러한 형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 가운데에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고 또 새로운 성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그 소망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가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겸손한 자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풍족하여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매 순간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고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겸손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며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형편을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께서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추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그냥 고난에 하나님 힘들게만 느껴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하나님 더욱 붙잡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각각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주님 깊이 만나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정말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각각의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쇄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꺾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특별히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선교회 문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은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작은 아이의 그 경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각각 그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그 날이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